그냥 피자 샌드위치인 줄 알았다면 천만의 말씀 만만의 GS의 페페로니 피자 샌드위치입니다 맛이 뭔가 독특한 친구일 것 같은데 가격은 2,000원 내부를 한번 볼까요? 왕만한 페페로니가 통째로 박혀있네요 치즈랑 옥수수랑 올리브까지 보입니다 속이 굉장히 알찬 친구네요 전성기때 아놀드 슈얼제네거의 근육을 보는 것 같아요 딴딴해 페페로니의 존재감이 굉장히 큽니다 페페로니가 다 씹어먹네 올리브는 아주 은은하게 완벽한 조연이야 거의 오달스 유해진 뺨을 빵만 샌드위치 빵이지 맛은 그냥 페페로니 피자예요 나쁘지 않은데? 근데 치즈를 녹여먹는 느낌? 치즈 절대 안 늘어나 GS의 페페로니 피자 샌드위치 정말 딱 한입만 물어도 페페로니가 어디를 씹어도 페페로니가 나와요 여기를 씹어도 페페로니 여기를 씹어도 페페로니 여기를 씹어도 페...